아, 언니. 제가 좀 가방하고 싶은데? 여행! 싸우니 있네? Let's go! 천조사 감정 배틀해요. 교통선진국 대한민국.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. 사고 없는 내일을 위해. 고생 면포로 운전 안 돼요. 음주 운전도 안 돼요. 내가 먼저 양보하면 행복하게 뛰게. Let's go! 운전 태를 쳐봐요. 오늘도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트래블. 천조사 감정 배틀해요. 교통선진국 대한민국.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. 사고 없는 내일을 위해. 타고 없는 내일을 위해. 노 still 운전 타이틀합니다. 종이의 한 가지 뉴스 곁창이 있다. 그리고 그는 우리는 미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네, mà요. 우리 교통선진국을 Stefano.